이번에는 포칼입니다. 케블럭컨 그 다음에 탕맨 트위터 트위터 이뻐요 소리 같은 가수에요. 같은 조건 같은 앰프 방금 들려드렸던 모랄 채용한 굴리안강 완전 맛이 다르죠. 그죠? 오디오가 이래서 재밌습니다. 오디오가 이래서 이 스피커는 덩치컵 하는 스피커에요. 덩치컵을 하는 상당히 풍성합니다. 부드럽고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. 문의는 많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컨셉인데 요즘 이런 인크루저 블랙 피아노 도장 만들려면요. 제 생각엔 80조화 될걸요? 한참 80? 반짝반짝한 블랙 피아노 도장 이 정도의 통화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. tell you the truth enough to do what life have done spend your life in sins in misery in the house in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자 얼른 집에 가십시오. 임자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. 자 끝 what I've got one